오늘은 지훈이 형을 괴롭히는 날입니다 제가 핏다 눈물이죠 눈물이 가득 차인 상태로 멈출 때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죽은 줄 알고 있고 지훈이는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파멸 됐죠 분노만 남은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찍고 있는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분들, 감독님들 같이 만들어내면서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싹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앉게 되면 두 사이는 못 끼어들 것 같고 이렇게 안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회적 때 진행할 거야 은하가 가고 있어야 돼 앉고 하면은 엄마가 오면은 살짝 엄마 쪽으로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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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직구감으로 가고 막 계속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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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베트네 이렇게 이렇게 아 귀여워 엄마 아빠에게 불러서 팔찌 만들고 종이? 진짜 팔찌? 만들었어요 며칠간 voulez까 안녕하소연아 저 평방이야? 네 아파트 안녕하소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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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 스틸이야? 네 명상도 있습니다 네 명상도 있습니다 요 일자리 송한 나가 뭐 하고 한 번 숙소로 힘들어 저기 죄송한데 10분 휴식만 10분 쉬었다가 휴식 휴식 갈게요 휴식 타임 이리와 함께! 이곳은 빨리 무섭다! 다음으로, 시원한 를 볼 수 있어. 다음은, 이곳은 이번엔 대신을 두고 있는 를 볼 수 있어! 이번엔 자기가 도와줄 수 있어. 이번엔, 이곳은, 이곳에서 도와줄 수 있어. 이곳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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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이곳이, 이곳에서 관절이 있는 를 볼 수 있어. 세게, 이곳은. 손을 안 담아줄 수 있어. 감사합니다. 바쁜 거 들어요. 죽여 죽여. 물게 안 오겠는데 안 온다고 해요. 울어? 하나 둘 셋! 수고하셨습니다.